부산에서는 어제 도심 하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이틀 때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사고가 난 하천에는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한 구명 장비가 없었고 또 안전을 위한 대피 방송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색봉을 든 경찰들이 하천변 곳곳을 찌르며 걷습니다. 어제 폭우로 부산 학장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하류인 낙동강까지 쓸려갔을까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실종자 발견은 아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학장천은 평소 산책객이 많은 부산 사상의 대표 도심 하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질 경우 쉽게 물에 잠길 수 있는 구조인데도 구명환이나 구명조끼도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위 관측 장비가 있었습니다. 대피 방송은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도 출입 통제도 늦었습니다. 전화가 하여튼 수십 통이 와요. 오다 보니 걔는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다수 지연이 된 부분도 있다. 금정구가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온천천 원격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곳곳에 구명 장비를 비치한 것과는 배조적입니다. 노후 주택이 많은 재개발 구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폭우가 쏟아져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인근 빌라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로 도심 곳곳에서 위험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자체 군뜬 대응에 시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